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의 문제를 기케로가 2000년 전에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D.N.이라는 로마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수립되고 유지될 것인가 중세시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소속된 공동체 이론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단다 라고 해서 쓴 글이 의무론입니다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사회, 로마사회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결속을 다져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인문학의 종결자다 화가였는데, 조각가였는데, 건축가였는데 무슨 인문학을 종결했다고 하십니까? 그가 마지막 쓴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보고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가슴 뛰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Live Creatively and Die Gracefully 창조적으로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죽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르네상스로 모시갈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원천과 그 창조성의 이유를 풀어 나갈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무엇인가가 재탄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르네상스의 원천이 되었던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의 고향 그리스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발견했던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은 무엇이고 참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스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재발견함으로써 이제 르네상스가 인간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지중해 북단에 있는 아름다운 반도 국가입니다 사실 그리스에서는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땅보다도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 네 사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제 1강 2강을 들으셨으니까 저기서 어? 뭐 보았던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누구냐?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네 분의 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한 분은 서사시인, 한 분은 철학자 한 분은 대왕으로서 대왕으로서 인간담의 의미를 성찰하고 인간담의 그 의미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기억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이란 도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로요 Live long and prosper 인생과 삶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가 발견한 인간의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요 까라바아조라는 화가 그린 것인데요 바쿠스입니다 보십시오 바쿠스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메로스라는 인물이 어떤 책을 썼는지는 다 이제 공부를 하셨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정말 인문학의 보고와 같은 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사용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시인인지 선생인지 교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루마리에 서 있는 호메로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태도가 별로 좋지 않네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 못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호메로스의 동상을 앞에 서 있는 조각을 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도 하지만 렘브란트 자신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됐어요 렘브란트가 그림을 많이 팔아서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부가 자신의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투사시킨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부자였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죠?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왕이 자기 제자니까 얼마나 페이가 좋았겠어요 월급을 많이 줬겠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메로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가난한 음류신이었죠 그래서 이 부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난한 호메로스의 동상을 보면서 생각에 잠정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호메로스는 후대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와 렘브란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던 인물이죠 호메로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호메로스의 책 특별히 오디세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 하나 나옵니다 보통 보지 못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지하세계 그러니까 하데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언자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지하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누구죠? 아킬레우스였습니다 그는 죽었죠 화살에게 맞아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랬더니 이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 전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킬레우스요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킬레우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었고 당신은 살아있다는 거죠 당신은 영광이 있고 나는 지금 지하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느니 내가 지하세계에서 왕로로 다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농투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한 인간의 첫 번째 덕목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아킬레우스 이름은 아코스 슬픔을 뜻하는 아코스와 사람을 뜻하는 라오스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슬플까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는 동방으로부터 문화적 신세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라미드 엄청난 구조물입니다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제가 피라미드를 들어가봤는데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쿠프가 지은 걸 들어가봤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물에 이런 건축이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었어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문화의 원천은 동방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동방으로부터 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동방의 빛은 무엇을 상징했냐는 것이죠 피라미드가 무엇이죠? 죽은 자를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앞에 있는 이 스핑커스는 죽음의 신을 지키는 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빛은 죽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에서는요 그 죽음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삶의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핑커스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의 갈림길에서 인간에게 조언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이리프스 신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오이리프스 신화에 보면 스핑커스가 나오게 되죠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겁니다 제가 스핑커스예요 처음 생겼을 때는 제일 크고 한창일 때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네? 사람? 그림자입니다 역시 이 문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있으면 작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좀 쉽지 않아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낳고 그 한쪽이 다시 그 다른 쪽을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낮과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역시 예, 낮과 밤이에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죠 세 번째 질문 아실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같은데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대학생들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목소리는 같은데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은 사람이죠 그렇죠? 기었다가 섰다가 지팡이를 짓고 가는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스핑커스는요 그리스에서 죽음의 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길목에서 삶의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성찰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스의 조각 지금 우리가 봐도요 2500년 전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리스 고고학 발물관에서 아테네에 있죠? 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목은 아프로디테의 판 그리고 에로스라는 작품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죠 이 비너스가 있는데 이 판이요 뿌리 달리고 밑에는 염소의 몸을 하고 있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에로스가 유혹을 부추긴 거예요 사랑의 신이니까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판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이게 뭐라고 들이댄다 그러죠 들이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기원전에 이런 조각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건 이집트에서 나온 조각입니다 이집트 어떻습니까? 좀 부사연스럽죠 뻣뻣하죠 그렇죠? 이렇게 막 뻣뻣합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이 파라오나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조각을 하고요 바닥에 아 죽으면 죄송합니다 죽으면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조각할 때 이렇게 없다 부사연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전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정교한 제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바쿠스입니다 그렇죠? 기도 레리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레네상스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가 발견한 인간의 이상은 디오니소스적인 것 바쿠스적인 것 그것을 긍정하고 행복한 인생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가 추구했던 첫 번째 인간의 영역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심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바쿠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바쿠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역시 까라바조가 그린 병든 바쿠스라는 작품인데요 보십시오 앞에 보았던 바쿠스가 전혀 다르죠 앞에는 삶을 향유하는데 이 바쿠스는 무엇인가 미소는 짓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푹 파여졌어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숙고하는 삶도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An 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말했던 개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디 숨어있을까요? 이게 지금 라파일로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다들 이 중앙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테스는 보는데 그 옆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죠 하면서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분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이제 석방을 탄원했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당시에는요 많이 떠나고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었어요 돈을 주고 뭐 푸전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던가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언제나 탁월함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성찰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숙고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 늘 탁월함을 추구하고 이웃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숙고해야 될까요 그리스 시대에 요구되었던 인간의 숙고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이미 호메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다 제가 언급해드린 이야기죠 두 번째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르나소스 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기 위해서 아폴로 신전에 먼 길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높은 산 중에 있어요 산이 꽤 높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아테네에서 왔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신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입구에 그 벽에 걸려있던 이 뭐라 그래 경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이 그리스의 일곱 현자가 남긴 중요한 경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여섯 개의 경문을 바라보고 신탁을 받고 내려가게 되냐 내려가면서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현자가 아니다 이 사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아테네에서 가장 탁월한 현자다 그랬는데 나는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또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게 되죠 자 그새 비추어 볼 때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영어란 이 영어가 문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적어드렸습니다 I only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한 가지만 아는데 그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출발이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숙고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그 살 가치가 없다는 그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요 늘 배우는 자세 늘 숙고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독배를 들면서 아테네에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그가 최후의 독배를 들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있었죠 유명한 플라톤과 크세노폰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수제자격인 플라톤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인간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의 하나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All that glittle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새 시대의 학문을 파이데이야를 시작하게 됩니다 쓴 책이 잘 아시는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은 이상적인 국가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룩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파르타를 보았다고 했죠 스파르타를 관찰하고 이상국가의 모습을 추론해 보니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 국가냐 어떤 사회 기상적인 사회냐 각각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각각의 소임을 당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플라톤은요 이 국가론의 책에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수호자와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은 뭘 제시해야 되고 무엇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이데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가론 제7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국 끝에 열심히 생각한 끝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에서 옳고 아름다움의 원인이며 지성과 진리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데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주장했던 바랍니다 자 지혜에 있는 사람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반짝인다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요 그 반짝임 속에 있는 허위와 위선을 정확하게 보고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선 진짜 지성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돼요 어떻게 플라톤이 그 시대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 동굴의 비유는요 잘못 이해하시면은 마치 이것이 어떤 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동굴이라고 봅시다 입구는 저기에요 입구는 저기입니다 여기가 동굴의 끝이에요 자 상상이 되시죠? 입구는 저기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태양이 빛지만 여기는 태양이 빛이지 않기면 컴컴해요 여기에 지금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칸막이 위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이 모형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불이 있습니다 불 횃불이 있어요 그럼 횃불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 칸막이를 통해서 벽에 뭐가 보일까요? 그 환영이 보이겠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굴까요? 바로 이 칸막이 밑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몸을 뒤로 돌르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세상이 여기 보이는 환영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 사슬을 풀게 되었어요 나왔다는 것이죠 이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여기 어떤 이 장식 있죠 이걸 보고 저게 투사된 것이구나 이게 사실은 진짜구나 저것은 환영이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걸 보다가 눈이 부셨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디로 나갔느냐 동굴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빛나죠?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평생 이 컴컴한 어둠 속에 있다가 환영을 보고 있다가 횃불을 보고 아 눈이 좀 그랬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겠죠 태양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그냥 거기에 앉겠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눈부신 태양을 볼 염두와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눈부신 태양을 볼 염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서서서를 풀고 밖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리아를 볼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리아를 볼 용기가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것을 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편한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짝거리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빈센트 방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론강의 별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너무 제가 이 작품이 좋아가지고 가봤어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론강이에요 가봤다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성당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히 보이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반고호의 오베르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을 묘사한 것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묘사된 것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참인가 태양 아래서도 여전히 빛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가보죠 플라톤이 고민한 것은요 미디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분명히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디어를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이디어를 인식할 수 있을까 갈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에로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로스는요 약간 나쁜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동료들에 대해서 그 에로스의 감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이 쇠사슬이 묶여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앞에 보이는 불꽃의 그 환영을 보고 저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참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동료들에게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갈망 그 이디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갈망이 생길 때 이제 그 사람들도 이디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플라톤을 관념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체계가 관념적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목숨을 걸고 세 번이나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참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 이상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세 번이나 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국가로는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디어에 머물러 있으려 할 뿐 저들을 제수들을 곁으로 다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없이 태양 아래에서 여전히 빛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디어를 발견하면 자기 동료들이 지금 세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그 영예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그 이디아의 세계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동료들의 세 사슬을 풀어주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라고 국가론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문명의 총체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른바 헬레니즘이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요 물론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많았습니다 이소크라테스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소크라테스는 정치가의 아주 변론을 잘하는 레토리,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학교도 있었어요 이분께서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 가보시면 땅이 척박해요 막 산이고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박트리아를 거쳐서 아시아 인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왜 자기 그리스 문명 마케도니아 문명에 만족하지 않고 거친 저 원정의 길을 낳았어야만 했을까요? 프로타코스의 알렉산드로스 편을 보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권력보다는 최선의 것들에 관한 지식에서 남들을 능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그리스를 정보를 하고요 이제 페르시아의 왼쪽 부분부터 서서히 점령에 들어갑니다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가는 곳곳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승리를 거두고 거둔 전리품들을 부하들에게 다 나눠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참모가 걱정합니다 전하, 전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시는데 그러면 전하는 뭘 챙길 것입니까? 가져갈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는 전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남겨두겠소 나는 희망을 품고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리품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희망을 찾아서 나는 이 길을 떠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스는 선정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빼앗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거기에 붕괴해서 한 장군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보여주다가 확 밀어가지고 우물에 빠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체포다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정당방위였다는 것이죠 정당방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디오게네스라는 견유학파죠 그래서 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재미있어요 견유학파라고 개를 그려놨어요 견유학파라고 세상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유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자유지 그런 거 들착했던 거 싫다 개처럼 뒹군다 이런 뜻이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아리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찾아갔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비껴달라고 비껴라고 좀 비껴라고 지금 태양이 들어오는데 지금 나 지금 선탠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 하는 거냐 지금 비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의 이야기가 사실 이 아테네 학당에도 남아있습니다 어디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 사람? 모든 폴을 죽겠습니까? 여전히 개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견유학파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식인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건방지게 지금 대왕이 납시였는데 지금 비껴라고 그래?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철학자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리스 대왕이 그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다리스 황제가 첫 번째 전투에서 도망갔다가요 두 번째 전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렉산드로스가 잡으러 가는데 그 박트리아의 수령이 겁이 나니까 죽여버립니다 다리스를 알렉산드로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이 사태를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가 분노합니다 감히 다리스를 죽이다니 다리스는 오직 대왕인 나의 손에 의해서만 죽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다리스 왕을 죽인 사람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다리스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다리스가 호소하죠 내 노모와 내 어머니와 내 두 딸을 부탁합니다 내가 비록 패장이지만 내가 비록 전쟁에서 당신에게 졌지만 내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나중에 그의 노모와 그의 아님과 두 딸이 찾아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그 노모를 부려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적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좋은 곳에서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는요 두 개의 뿔이 달린 영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왜 두 개의 뿔이 달렸느냐? 아시아와 유럽을 통일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인도를 치게 됩니다 찬드라굽타 왕조의 시대에 그 인도 서북부를 치게 됨으로써 드디어 인도와 이 그리스라는 두 무명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때 코끼리우드와 대결하게 되는데요 부하들이 너무 멀리까지 왔어요 저 인도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막 알렉산드로스 욕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굳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은 제 왕의 몫이라네 여러분 멋진 사람 아닙니까? 내가 큰 목적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불평을 틀어놓는다는 말이 되죠 불평을 틀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 왕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막에서 부하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장수 한 명이 남아있는 마지막 물을 가지고 오죠 자기 대장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땅바닥에 부어버리죠 나는 제군들과 함께 차라리 목마름을 선택하겠다 우리 용기를 내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다시 진격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빌로니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험난한 원정길을 나서게 된 것일까요? 왜 목숨을 걸고 그 먼 저 박트리아와 인도까지 그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을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원주민의 생활 방식에 적응시키는 한편 원주민들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자기도 이 원주민들의 삶에 동화되고 원주민들도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이쿠메네라고 그럽니다 한 세계,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문명권, 한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반짝이는 것이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문명이 도래하기 위해서 그 문명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그는요 원주민 소년 3만 명을 뽑아서 헬라서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세계를 향해 한 세계를 향해 새로운 인류의 진보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렉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광이었습니까? 정복자였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큰 뜻을 품을 만한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그리스가 망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아테네에서 파라테노 신전 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망했습니다, 쇠퇴했죠 왜 서양 정신의 뿌리가 된 그리스 문명이 쇠퇴했을까요? 이 사진 보십시오 아, 인상적이죠? 플라톤 옆에서 아주 질색을 하고 있는 저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플라톤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에 아주 위험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플라톤이 스파라타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요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 사회는 배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화 300에 보시면 그 스파라타의 한 사나이가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조국을 방어가고 싶어서 자기도 참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스파라타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저의 약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회의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자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페르시아의 왕을 어떻게, 크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괴물로 보았던 거죠 우리와 다른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스파라타 사회, 아니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 사회는 배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타자를 악마시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사실 그리스 문명에 비하면 로마는 진짜 저 시골, 저 한적한 곳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그리스보다 더 큰 문명을, 더 큰 제국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 정신의 가치를 발견했던 그리스의 위대한 유산은 개성을 하되 그들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마가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샀던 그때 중국이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오랑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을 바로 그 시점에 로마 사람들은 총 8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 고속도로만 8만 킬로고요 지방도로와 사도까지 합치면 3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왜 닦았을까요? 그들은 타자를 발견하고요 그들은 이웃과 소통하려고 했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 교류했고요 그들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가 실패했던 부분이고 바로 그것이 로마가 위대해진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요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 향연으로 번역되죠 잔치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따지면 뭐냐면 Drink together 심포지움은 같이 잔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심포지움이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의 축제같이 보이죠 같이 잔을 부딪히는 아주 작은 사람들의 파티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향연이라고 보았어요 심포지움으로 봤는데 그리스 사람들의 이 향연에 대한 이해를 이 이해를 로마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르네상트 시대에 단테라는 인물이 이 심포지움이라는 그리스를 라틴으로 로마의 언어로 옮기는데요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Convivio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Convivio 뭘까요? Live together입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살자 그것이 우리들의 축제고 그것이 우리들의 향연이다 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를 통해서 르네상스의 고향이었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에서 인간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가능성과 이상은 타고람의 추구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고람 이 아레테가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게 되는데요 그 아레테에 대한 고향은 어디였느냐 바로 그리스였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오늘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신승자 여러분들께서 이 그리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명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타고람의 의미 이것이 다시 태어났을 때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등목입니다 무엇이죠? 타고람입니다 그 아레테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르네상스가 빛과 아름다움의 시대가 창조의 시대가 시작될다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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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